네 8월 첫째 주 엠카운트다운 비스트 대 에일리 과연 1위 트로피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 네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방 판매 점수입니다 153부 연령별 소름의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글로벌 음악팬 투표 점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제 투표 점수를 합전한 오늘의 영광의 1위는 오! 비스트! 네 축하합니다 네 수상한 성향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우리 큐브 엔터테인먼트 우리 직원분들 또 매니저형들 고생하시는 매니저형들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참 이게 뭐라고 우리 팬분들 너무 많이 고생한 것 같아서 저 어떻게 보면 또 야석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주신 상이니까 너무나 감사하게 바뀌었고요 우리 또 홍승석 회장님 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데 빨리 이 상이 조금이라도 건강에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날씨도 직구주인데 네 엠카운트다운 찾아와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뷰티 여러분 너무너무너무 하나 너무너무나 고맙고 사랑해요 땡큐 네 1위를 차지한 비스트분들의 앵콜 무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월드 넘버원 케이팝 찬무쇼 엠카운트다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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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뷰티 고마워 에이 고마워요 안녕 자 양유섬에 예 아 레이닝 클럽이 놀랄 딱니 It's all like that 널 떠나버린 기체부터 널 떠나버린 기체부터 Maybe 존재 자체가 없어졌지 Back in the day 화창 안아쉬워 방목이 다 쌓인 여태 있었지 내가 있었지 내가 있었지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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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are my My surprise 너무너무 나라 무엇도 아냐 너네 마지막은 my lips 너와 나의 저 하늘을 볼게 머물듯 너와 나의 저 이별을 얻아 지워둬 더 이상 날과 다가갈 수 없게 너를 바라볼 수 없게 너를 바라볼 수 없게 겉에 머물고 싶어 Because I'm shadow, shadow, shadow I'm shadow, shadow 원하고 있는데 원하고 있는데 są 그녀의 The light, light, light The light, light, light M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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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y 꿈 없는 나라 아무것도 아냐 넌 내 마지막 You're my last 이제까지는 I'm my last 네가 불길이라도 난 뛰어들게 너와 나의 깃지 하늘을 볼게 물들인자 우자